달로 다같이 갑시다. 달에서 지구를 봐보세요. 지구가 보인가요? 달에서 본 지구는 동그랗죠? 지구에서 본 달도 동그랗죠? 계속 지구 쪽으로 가보세요 끝까지. 달을 엄청 크네? 엄청 큰 달을 이동할 수 있네? 지구 쪽으로 끝까지 갔어요? 끝까지 가서 학생들 봐보세요 서로서로. 지구가 반이 없어요. 왜 지구가 반이 없을까? 위에는 낮이고 아래에는 밤이겠네. 근데 왜? 태양 위쪽에 있어요. 위쪽 하늘 쪽 봐보세요. 달 착륙선을 먼저 볼게요. 당장 착륙선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? 올라가고 있어요. 뭐하고 올라갈까? 선생님 생각은 내려가는 것 같은데? 아, 깃발을 낳았으니까 올라가고 있군요. 이 모습은 예전에 달을 처음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 그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이 한 발짝은 인류의 그 말을 한 것 같아요. 영어가 뭘까?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무슨 뜻일까? 미국 비행기, 미국 착륙선이라 이렇습니다. 이야기하세요. 달에 공기가 없는데 펄럭이는 건 그 안에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펄럭이는 것처럼 보인 걸 했대요. 달이 착륙한 게 진짜인가? 그런 설도 오고 갔어요. 쪼맨한 드론 같은 관찰하는 자동차도 보인가요? 네. 그걸로 관찰을 하고 지구로 전송도 했겠죠? 보면은 지금 이거 착륙선이 있고 그다음 위에서 돌면서 이 착륙선 이루가기 기다리는 우주선도 보인가요? 그 당시에 와이파이가 있었을까? 변화가 있었을까? 만약에